아아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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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허허헣 허허허허헣 아 미치빅했다 진짜 미치빅했다 안녕하십니까 남아사면 물린다TV에야 물린다입니다 자고 일어났다마는 또 개폭락을 했습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실었던 FNG가 7% 떨어졌고요 시뻘 아니 왜 바이두랑 알리바바를 뺐는지 이해가 안되네 지금 중국이 올라가는데 하락 다 맞고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바이두를 뺐습니다 18-7% 자 중국 종목 CWB는 지금 상당히 상승세가 세고요 오늘도 올랐습니다 니가 효자 종목의 효자다 오늘 4대 지수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짜증나서 진짜 모내먹겠네 씨발 진짜 다우조스 1.0이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1.47 급락을 했습니다 18-8% 왓더팍 S&P500은 1.16 하락을 했고요 필라대표의 번도체 지수는 무려 1.98 또 급락이 났습니다 왓더팍 씨발 진짜 자 오늘 하락한 이유를 다 아시죠 신규 수납수당 청구 수도 상당히 낮게 났습니다 이게 높게 나야 하는데 자 고용시장 상당히 강하고 매파적인 패드에 김치 우려를 내서 나스닥은 또다시 급락을 했고 어저께 또 매파적인 연주들이 나와가지고 혼란히 또 씨발했죠 인플레이션 완화 의지했고 라파의 보스티 돌아삐겠다 돌아삐겠어 에스터 조지 아즈매가 미국 기준금리를 한동안 5%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자한테 욕하는 거 정말 싫은데 ADP 민간고용 23만 5천명 증가 예상대포 상해 시브라 진짜 쏠라게 고용시장 좋네 여러분들 왜 고용시장이 좋겠습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쳐빠졌는데 사람들이 당연히 노가다를 뛰고 택배를 하고 대리운전까지 해서라도 미국 주식을 계속 살려고 하는 의지 아니겠습니까 야 시브라 연준들아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쳐빠졌는데 한 폼이라도 벌어가지고 주식시장에 올인을 해야지 있대 그러면 생각해봐라 고용시장 절대 안 잡힌다 아 이불로 주가 떨어뜨리려고 이불로 이렇게 지랄하고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이 시브라 연감탱이 제롬포울 분명히 숏에 베팅했을 거야 네가 숏에 베팅 안하고 이렇게 할 순 없다 자 10년문 국채금리는 3.2 자 2년문 국채금리는 4.46 자 장단기 금리채가 상당히 많이 역전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국채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이빨이네 진짜 오늘 국제유가는 74.01이고요 아 60달러까지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곡소리가 안 나게 생겼습니까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제가 한국에 있는 레버릭 곱하기 2배짜리인데요 자 요게 문제입니다 제가 석탄온을 조금 썼는데요 담보 비중을 120% 유지해야 하는데 오늘 1% 넘게 떨어졌으니까 반대매매 또 걸릴 것 같습니다 비중 빠질 만큼 돈을 넣지 않으면 월요일날 반대매매 당합니다 절대 신명 투자하지 마십시오 돌아보이겠습니다 진짜 돌아보이겠어 제가 반대매매를 피하기 위해서 이번 달 만 128만 넣었습니다 또 돈을 넣어야 돼요 와 진짜 짝 같다 진짜 요구 때문에 제가 곡소리가 아주 심해지던 겁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80% 맞아도 곡소리가 그리 안심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 아 그리고 오늘 한 방 더 남았습니다 10시 30분에 실업률 그리고 미국 평균 시간당 임금 비농업 고용지수 12월달 진짜 좋됐다 진짜 자 어저께 이렇게 고용시장이 좋은데 자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도 완전히 개판으로 고용시장 좋겠죠 자 현재 나스닥 차트고요 이 지지가 깨질 것 같습니다 이 지지가 깨지면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 하방라인 요게 뭐지 내꺼 놨죠 요렇게 하방라인 요렇게 하방라인 요렇게 이 잘못하다가 8천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나따기 다 없다 다 없어 정말 아무것도 아는 사람은 돈을 벌고 저 같은 투자자는 점점 가난해지는 게 이게 현실입니다 미국은 하락장보다 우상한다는 믿음으로 존보를 하고 있는데 그 존보가 정말 짜증나서 모내 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멘탈이 흔들립니다 바닥의 끝을 모르고 하락의 폭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두퉁이 와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여러분들 다양한 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 먼저 이 간에 들어가 있겠습니다 시부라 나는 TKQ SOS BULZ 다 들어가야 하네 인내심 있는 자가 돈을 벌 수 있다 단 우리가 죽어서 돈을 벌 수 있다 자식에게 주식을 넘겨주시다 오늘도 저를 동지애를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스 좀 부탁드립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빠이게